고객님의 꿈이 곧 저의 꿈입니다 이제야 그 배병우의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지 지금 그 대놓고 죽으려고 막 환장한 애들을 보험 가입시켰단 말이야? 아 이거 진짜로 보험료 다 내고 이거 다 뒤져버리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때 형이 챔피언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챔피언을 해 아 또 될래? 아 이 집사이 보험을 세세 놔 그래도 안 고객님 기고객님 연금보험으로 바꾸신 것이지 토끼 까질래요? 기...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죽어도 울렛대는 거야 아 근데 저 죽으면 돈 많이 나와요? 응 아 두갔어 뒤에 누구야? 모르는 사람이야 으악 날짜로 올라가면 30분이고 세월 안에 올라가면 40분 걸려 여기 그 초복순 씨 땡 맞아요? 언제쯤 돌아와? 아니요 아니요 너 뒤에 더 있으면 한꺼번에 나 올라가려봐 독성사가 뭐예요? 독복자의 상상자의 이렇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군감이나 아주 딸인데요? 예예 고객님의 꿈이 곧 저의 꿈입니다 파이팅! 아... 하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